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이를 잘 보내셨나요? 끊응미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1차 매입, 조기에 마친 셀트리온, 즉시 2차 매입 났을까? 지난주 금요일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추가 매입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도 다음주 초에 추가 매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사가 여기 시작을 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율 대입하면 51만주, 800억원 수준 될 듯.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00억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하기로 공시를 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800억 정도,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00억, 셀트리온이 1000억원 정도에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그 비율대로 하면 셀트리온이 한 800억원 정도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죠.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자사주 79,063주를 취득을 체결하며 앞서 지난 1월 결정한 자사주 취득 계획을 한 달여 만에 마무리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달 11일 자사주 54만 7,946주를 오는 4월 10일까지 취득하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10일까지 취득하기를 결정하고 나서 다 매입을 해버린 거죠. 이번 달 17일까지 해서 당초 자사주 매입 규모는 당시 주가를 간만에 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지만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 취득금액은 878억 3,499만 2,500원이 됐다. 매입한 자사주의 평균 가격은 16만 2,99원이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회사가 조만간 자사주 추가 취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셀트리온 측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입 규모를 고려할 때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지난 1월 결정한 물량보다 소폭 적은 물량의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18일 결정한 물량 63만 주는 주식수 기준 1차 물량의 93.5% 수준이다. 이를 셀트리온에 적용하면 51만 2,300주이다. 이를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807억원 수준이다. 그래서 한 800억원 수준 51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 할 것처럼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 최윤신 기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더 그럴 정도 매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뭐 회사에서 공시가 나오면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